우리는 왜 나왔어요? 우리는 왜 나왔어요? 할 게 없어서 그래요. 할 게 없어서. 할 게 없어서 그래요 형님. 좀 도와주세요. 저 열심히 살게요. 네 마음이 전 그렇다면 내가 세인 점 하나 내주마. 정말? 형님 마음씨 눈물이 뚝뚝 장사할 생각이 가슴이 뛴다. 우리 모두 너무 나은 거여 계속 응원해줄게. 형제 산에 우애가 정말 보기 좋군요. 저는 이제 필요 없는 거겠죠. 무슨 소리 네가 필요해. ~~~~~ ~~~~~ ~~~~~~~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입시 미술 교육 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고령대학 겔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해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